너가 먼저 들어와서 통태를 사용할게 현재! 네! 어 왔어! 오셨어요? 애들은? 애들은 몰라요?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서윤재! 야 먹방 찍었어? 이제 찍어야 돼 장보러 가야 돼 장보러 가야 돼? 응 야 너 어? 이거 봤어? 뭐? 어떤 거? 릴스 하나랑 릴스? 형 요즘 릴스 찍어? 나도 하고 싶다 형 나랑 릴스 할래? 욜로 돈까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욜로 돈까 해 아니 어 이게 뭔데? 제자리 걸음 눈 가리고 제자리 걸으면 어 제자리에 문 걸을게 아 에이 좀 아닌 게 뭐냐면 눈 가리고 제자리 걸음 한다고 해서 앞으로 가진 않아 사람이 신경을 쓰면 신경 쓰면 안 될 수 있잖아 자기가 틀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아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찍어보게 나 나는 근데 안 나올 거 같은데? 네가 먼저 형 먼저 찍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 하게? 응 내가 한번 해볼게 나랑 돌던데 한쪽 방향으로? 아이씨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그런가 봐 형 돈다고? 아니 너가 찍어봐 내가 찍어봐?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좋은 게 응 가릴게 아니 나랑 하는데 이게 어 나 가릴 거야 형 나 있어 뭐 태국 여행 갔다가 이거 사왔거든 어 귀엽네 어 아예 안 보여 어 좋다 너가 먼저 해볼래? 그냥? 내가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제자리에 그러니까 눈 가리고 20초 동안 걷는 거야 하고 마지막에 제자리 있을 거 같지? 어 거기서 점프 이렇게 뛰었을 때도 제자리다? 응 그럼 너 그 다음 컨텐츠 장 다 봐줄게 어? 한 20만원 나오면 되겠잖아요 10만원까지 해? 10만원까지 해? 아 그래도 얘도 안 돼 얘도 안 된다니까 아니 이거를 왜 못해 안 된다니까 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쪽으로 돌더라니까 아예 안 돌아요 이게 그냥 뻗쳐놓고 찍어 삼각대 써도 돼? 이거 릴스 이거 까는 음악 틀게 이거 시작되면 1부터 60 해야 돼 어 그렇지 시작 1 3 4 5 5 헷갈리게 해야지 6 7 4 rolling 7 8 8 7 10 10 11 8 60 9 10 때까지 셋, 이쪽! 둘, 셋, 이쪽! 아 습났어! 형이 제들렸어. 잡아 잡아 잡아. 아니 못라. 올라오지 마. 잡아 잡아. 그대로 일어나. 거기 그대로 일어나. 아 R면 아 R면가 여자워입니다. 형 poder이 일어나. 근데 너 오른쪽으로 시나벼나. 오른쪽으로 좀 돌던데? 아들. FX productions. Waters Corinthian. 저거를 어떻게 깐 거야 아 ㅈㄴ 아프다 야 앞발수록 혈액순환이 잘 됐다는 증거야 소리 잘 실례 그럼 아까 그 영상은 뭐야 그거 진짜야 그거 재밌을 거 같아서 여기 전부 시킨 거야 아우 ㅆㅂ 아우 ㅈㄴ 아프다 야 너 어디가 안 좋은 거야 건강에 있는 편이 아닌지야 진짜 안 좋아지게 생겼어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정말 빨리 잡아야 돼 애드로우스 애드로우스 해야지 애드로우스 해야지 그거 해야지 애들 건강아 건강해지는 콘텐츠 있잖아 아 아 발이 너무 아파요 야 너 다음에 진짜 장 한 번 봐줄게 아 감사합니다 여름 품질으로 장 한 번 봐줄게 여러분 능력되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옐로우 내가 여기서 하는 척 하고 있을게 어 오케이 아니다 이거 노래랑 같이 들어 오케이 안 돼다 안 돼다 이거 30 30 어 뭐야 어 왔어 30 30 30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33 54 50 94 55 아직은 많은 거야 50 어 봐봐 이미 형 뭐야 이미 돌아갔어 야 씨 야 이거 눈 가리고 제자리에서 걸으면 이게 자기가 어디든 가 이거는 못하는 사람들은 허벅지를 이렇게 쓸리게 걸으면 무조건 이렇게 걸지 너 쓸리게 걷는 게 아니라 쓸리잖아 그럴 때 조용히 하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이거 해 볼래? 이거 해가지고 성공하면 네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할 수 있을 거 같아? 네 아 테스트를 한 번 해야 돼 그냥 한 번 해야 돼 한 번 너 가 너무 말 안 돼 오케이 여기 가운데 찍어본다 우리가 네 우리가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컨텐츠를 뭐 허팝 씨 이쪽으로 바꾸는 건가? 맞아 아니 이거 릴스 올리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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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60초 동안 니가 제자리 걸음을 해 네 60초 걸음을 니가 스스로 셌지 네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점프까지 해갖고 그 확인 사장까지 해요 60초를 하고 점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나 오늘 능력댓이니까 밥 차려준다고 해서 왔는데 딴 거 먹을 수 있겠는데?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능력댓이 촬영 안 할게요 오케이 어 릴스에 음악 깔아야 되니까 음악 하나 깔아줄게 자 시작 함께 시작 1 2 3 4 1 2 2 3 3 2 2 3 3 2 2 2 3 3 2 3 2 3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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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.. 야 뭐야? 언제 가려왔어? 어? 너 어디까지 갔어? 너 쇠탉, 너 쇠탉 앞까지 올라왔어? 너 여기 쇠탉 이거 앞까지 갔어 너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아 깜짝 놀랐는데 끝까지 가고 간 건데 이건 왜 깔아 놓을 때야 야 너 골반이 오른쪽 앞으로 틀어져 있다 그런데 너 앞으로 완전 가네? 골반이 틀어져서 간 거야? 그렇지 아니 손에 이거 빵 붙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지압된 거야 건강은 좋아지나? 응 혈액순환 제대로지 오케이